브랜디, 페퍼, 하이 왜왜왜왜 왜 갑자기 너무 아이고 왜 이게 다 묻었잖아 왜 이상하게 앉아있으세요? 제가 일하고 허디언니랑 치즈언니 만나서 일부를 보기로 했거든요 페퍼 올라와 페퍼? 페퍼야 나와가지요 멋있다 페퍼야 저기 봐 여보세요 아 지금 왔어 그래서 여기 어 나 지금 여기 그 다리야 다리 그 건너면 그만이야 쭉 들어오고 있어 아 저 유튜버에요 마이크 당겼어요 아 여기군요 물살 장난 아니거든 여기 또 왔다 또 왔다 친구 온거야? 네 우리 친구에요 내가 열심히 찍어갈 수 갈까 나중에 보내주게 할거야 어 진짜요? 이메일로서 알려주면 내가 안 돼 아 아저씨 아 진짜요? 아 진짜요? 오늘 물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물은 거 같아 편의사에 올게 옳지 여기 봐 해봐요 해봐요 그렇지 너 찍을 줄 안으면 벽을 벽네 봐봐요 잘 찍으시네 내가 백낭이 박수하셨구나 백낭이 박수하셨구나 아 찍어갔어 오 이거 블로그에 올려줘 어 블로그 하세요? 아까 알려줬잖아 블로그 나도 알려주세요 이따가 블로그 나도 알려주세요 이따가 나도 이따 블로그 알려주세요 파야 파원 파원 아니에요? 오 오 이렇게 물도 탑도 가질 수 있어요? 네 기다려주세요 원래 안 기다려 하나 버렸어 아니 오늘 왜 안 그래요? 내가 하늘 더 안쯤이었는데 오늘 비 온다음날이 이렇게 아 대박이네 어제 날 이렇게 줄을 섰었어 왜에 내가 통제했지 오늘 너무 많아 내가 안 사수 먹으면 오늘 하늘째 개건이야 아 그래요? 근데 물도 안 줘 하늘째로 주면 나 몰래가서 다 먹는데 아 거기서 핫 어 앉아있다 저거 저거 작품이다 저거 작품이다 참을 석 거의 백만장 찌리는 데 백만장 찌리는 데 이따 맞다 근데? 이거 팬들한테?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 시즌은 가운데에 앉는데 진짜 멋있어 우와 멋있다 노을 스팟을 어이구 신났어 아 여기가 여기 서쪽에서 해가 지나보네 난 저쪽에서 해가 질 줄 알았는데 난 저쪽에서 해가 질 줄 알았는데 아 귀여워 아 이쁘다 봐봐요 어 이쁘게 나왔다 잠깐만 이거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어요 어 저희 이걸로 제걸로 찍어주시면 안 돼요? 그거 나 붙이고 없고 아냐 아냐 이거 이거 핸드폰 세 번 어 그쵸 세로로 찍어야 돼요 아 가로로 찍으면 안 돼 가로로 찍으면 인스타 못 올린다고 다시 어 수영해요 엄마 차 타고 겨우두 아이쿠라 티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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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오세요 배 가져가요 아이쿠라 이게 뭔지 너무 궁금하네 무슨 뭔가 배를 배를 고정하는 건가 우와 뭐 들었다 저거 봐 저 사람들 저거 타고 건너갔어 파워보려고 맛있네 아니 아까 90명이 오던데 요양빈 선배 고객이로 고객 고객이에요? 아 아 맘땡꼬 가로로 가로로 고정해가지고 우리 그냥 앞으로 갈게요 가보러 가야지 하하하하 예수 지순이 하하하하 누를게 네 아 지금 눌러져 있으니까 그냥 고정해서 아 이렇게 있습니다 세로로 어 그냥 세로 하하하하 우와 우와 야경을 이렇게 찍어봐야지 멋있는데요? 어 아 가다가 멈춰 아 그 뒤 귀석이 딱 보이잖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자 이렇게 조금 조금씩 그냥 앞으로 가는 건가봐 오 오 어디 Or 어디 오 몸 탱